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아 이게 아니지 허니잼 토이 다운 허니잼 친구들 안녕 추석 재밌게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허니잼 토이 영상에 깨알같이 출연하고 있는 짝퉁 친구들을 소개해줄건데요 댓글에서 어? 저건 뭐예요? 어디에서 샀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지 못했던 짝퉁 LOL을 만나볼게요 그럼 황당한 짝퉁 LOL 첫번째 나와주세요 아 이게 뭐야 어른이 되어버린 LOL 같은데요 음 마론 인형에 LOL 머리가 붙어있는 그런건가 한번 볼까요 보이는 것처럼 길쭉한 바디에 LOL 머리가 붙어있네요 원래는 엄마 역할을 하려고 준비를 한 짝퉁인데 짝퉁 전학생 편에서 악당 외계인 LOL로 출연했었어요 악당 외계인 LOL로 출연했었어요 영상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에 글쭉하게 어 이건 꼭 누굴 닮지 않았나요? 짜잔 맞아요 코스 미 퀸 코스미 퀸 코스 미 퀸하고 닮았지요? 아? 뭐야? 나랑 왜 이렇게 닮았지? 잃어버린 내 떨 총 4명의 짝퉁 친구들이 있답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언젠가 만날 거예요 안녕 첫 번째는 길쭉길쭉 어른 LOL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황당 짝퉁은 누구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건 왕 평범 짝퉁의 LOL인데? 옆으로 가서 같이 서봐 어? 이게 뭐야? 어? 깜짝이야 생긴 건 평범한 짝퉁 LOL인데 크기가 두세 배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이것도 LOL이 어떤 사건 때문에 커졌다 이런 설정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한 건데 아직 만든 영상은 없다는 점 이 아이들도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들어가 이제 이제 마지막 짝퉁 LOL만 남았는데요 이 LOL은 친구들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본 아이들입니다 조회수 5만을 넘긴 그 영상 모모 귀신 LOL의 짝퉁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 오랜만 다시 봐도 완전 비호감 생긴 건 이렇습니다 머리는 LOL이고 아래는 강아지 바디예요 이상하죠? 이 아이를 이렇게 모모 귀신으로 리페인팅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진다는 점 정말 희귀하면서도 기괴한 짝퉁 LOL이랍니다 어? 아직도 모모 귀신 LOL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요? 조금 무섭기는 한데 괜찮아요 상단에 글자를 누르면 영상을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외로운 짝퉁 친구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았나요? 추석엔 커다란 보름달이 뜬대요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나 어? 저기 보름달이 떴어요 나도 소원 빌러 가야겠다 친구들 안녕 담아늘엔 보름달이 뜨고 허니잼토이엔 글램글리터가 뜬다 허니잼토이 가을가을의 이벤트 3명의 친구에게 글램글리터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쉽다는 거 알고 있죠? 허니잼토이를 재밌게 보고 구안, 조안, 알완 댓글까지 남겨주면 끝! 친구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꼭 돌아올게요 꿀잼 약속! 안녕! 다음에 또 만나!